안녕하세요 할머니 전화캠인데 배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어디냐면 삼성들척불에서 갔다가 이제 돈가스 저녁밥 먹고 이제 마트 구경을 왔어요 소화시킬겸 대박이에요 근데 이마트 보니까 이 가말라이더에 지우가 있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가말라이더 장난감 안사는데 가말라이더 그냥 애니메이션만 봐요 그냥 이게 왜냐면 배털사이즈가 저도 이제 안 맞거든요 저도 이제 저도 그냥 애니메이션만 보고 있는데 가말라이더 파워레인저 그것만 보고 있는데 야 나도 지금 처음 보네 가말라이더 지우가 있고 장난감 난 거 그 말은 즉슨 지금 파워레인저 다이노소 이게 지금 방영축이나 방영축이고 그럼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한다는 말이잖아 야 대박이다 그냥 야 가말라이더 지우가 되게 기대된다 이거 어떻게 나올지 내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다 구체적인 건 못 보여드리지만 뭐 그냥 360도 돌려서 변신 라이더 타임 가말라이더 지우 타임드라이버 반다이 꺼 이렇게 다 됩니다 근데 2018년도 아니에요 2018년? 지금 2020년인데 이거 가말라이더 지우 이거 혼자 방영하려나 빠져들게 보일 수 있겠다 지우 이거 지우 타임메이드 그곳이 가말라이더 제로 원 이렇게 지우선 라이더 자 그럼 제가 일단은 어 그랜드 지우 그랜드 지우 한번 보지 그랜드 지우 그랜드 한국판으로 나왔다 한국판 야 얘가 한국판으로 제일 멋쇼시하네 나 가말라이더 지우 일본판으로 조금 보긴 봤는데 마지막 칼까지 다 보지 않고 마지막 칼까지 다 보면 가말라이더 지금 완전 슬퍼하는 거야 마찬가지니까 이 디케이드 워치하고 디케이드 암호 타임 라이더 타임 라이더 타임 이렇게 합치되어 있어 아 그래요? 라이더 워치 두개예요 이렇게 과거 미개힘 하나 지우 드레니팀 이거 지우하고 게이츠하고 워즈가 하나가 된 거 근데 게이츠 라이더 워치는 어디 있지? 안 보이는데 게이츠 라이더 워치 안에 세트 있는 것도 아닌 거 라이더 워치 지우 게이츠 워치 아니 근데 아 게이츠 라이더 워치 여기 있구나 아 라이더 워치 여기 있구나 아 라이더 워치 게이츠 암호 타임 나라이델 네 음 어저꺼 때만 볼까 이거 까지만 보자 워 어디 이거 왜 이리 커 그 내 더 무거운데 봐 저기 찍어 이거 잠깐만 어떻게 봐야 되지 멋있어 변이씨 띄어네 암호 이 와 완전 무거워 씨 와 앉았으면 되게 무겁네 어 이거 나온다 한국보여 굉장히시대 미대의 강렬다 워즈 굉장히시대 내가 볼 때는 이 워즈가 미래에서 와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강렬다 지우가 2018년도에 지우가 오마지우가 나라를 정복한다 말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오마지우가 다음 나라 그거보다 좀 더 그 뒤의 미래 세계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워즈가 내가 볼 때는 2068년보다 더 어디에 있는게 거기서 온 것 같아 워즈 네 그럼 오늘 일단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근데 여기도 피규어도 있다 야 기억이 인기 많나 이게 인기가 이 강렬에도 지우가 20주년인가 아시죠? 강렬에다가 다 이 강렬에도 글자가 20주년이에요 이제 20주년 근데 20주년은 글 20주년 2020년이 안 보이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원래 여기 밑에 있죠 이거 반다이 있죠 반다이 해설 왼쪽 원래 여기에 보면 강렬에 지우가 아니라 원래 1번에는 1번 박스에는 20주년이라고 써져있는데 강렬에 지우라고 써져있네요 근데 이게 좀 아쉽네 20주년이라고 써져있으면 좋았을걸 그 다음에 지우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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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면 될건데 그 밑에다가 20주년 쓰는 거거든요 그럼 멋있게 써져있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단점보다 아쉬운 점이에요 아쉬운 점 네 그럼 영상 여기까지고요 벌써 이제 5분이네 네 영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